자, 국전약품이 같이 카톡 드릴게요. 자, 일단 중기주는... 내일자 11시 반 정도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여서 검색하시면 100점에서 중기주 법원의 결정이 내일입니다. 지금 문재인도 그 결과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왜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장, 유럽장 폭락이에요. 그럼 시가를 국영주의에 땡겨서 산다고요. 노노노노노 기다려가지고 3,140원 이하를 좀 사시고 그렇게 받으고 중기주 계좌, 여러분 계좌 절반을 중기주의시라고 하는데 중기주 계좌 절반만 전부 다 중기주 계좌를 만드시고 그 중에서 10% 비중만 국영주의에 면을 매수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마금 안전시간의 약속기법 국전약품 말씀드릴게요. 국전약품은 일단 상마금 안전시간의 약속기법인데 우리가 보시면 6,400원 이하에 매수해서 2회 4% 수시 자동매도 손절가 3% 잡고 대개 99%가 상마금 안전시간의 약속기법 빨간불 떠요. 뜨는데 전환사체 물량이 이미 예견된 것인데 그래도 미국장 폭락 이런게 있기 때문에 선절가 3%는 반드시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선절가는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과가 6,400원 잡고 선절가 3% 반드시 전수 그 다음에 2회에서 5% 수시 자동매도 이렇게 원칙을 잡고 하도록 합시다. 빨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순간일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좋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죠. 국전약품 리딩 들어있고요. 아 별풍선 10개 감사하구요. 자 일단 국영재맨 어저께 아마 조금 잡으신 분들은 추가 베스트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봅시다. 이 시점권을 때려잡는데 일단 좀 기다려야 되고 아침에 톡 들은 장문의 내용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국전약품은 2회에서 5% 수시 자동매도 하십시오. 어제 시간에 우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6,300원 내키 들어간 것 같은데 국전약품이 6,370원, 350원, 380원 그 다음에 6,370원 다 400원 이하로 잡았어요. 그래서 2회에서 5% 수시 자동매도 20초 남았어요. 국영재맨 시점권 누가 사지? 재판부 결과가 벌써 알 수가 없을 건데 누가 사? 국영재맨 결과를 뭐 재판장을 알고 그러면 과연 재판장 가르쳐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야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때 일주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건데 플러스에 시간에 세상 3,190까지 가더라고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빠질 때 잡아줘야지 뭐하러 개미들 던지는 물량을 비싸게 받아줍니까? 조식이 참 다 돌돌물라고 왔는데 힘들 때 맞죠? 국영재맨 빠지잖아 뭐하러 플러스 3,160원 때려잡아요? 국영재맨 올라간다 2에서 3% 수익 나면 알아서 파세요 국영재맨 3,125원 매수 괜찮고 국영재맨 2에서 3% 수익 자동매도 왔어요 6,530원까지 갔습니다 올라갈 때 2% 보고 던지고 또 풍랑하고 사고 두탕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커지대요 주시장에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돈이 금방 나오는가 국영재맨 3,095원까지 잡혔어요 잡혔다 7번 마이너스 3,095원까지 잡혔다 7번 쳐보세요 여러분 기법반 회원님들 방송한다는 조건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방송을 제가 기분 좋으면 하고 몸이 상태 좋으면 해드리는데 그걸 당연히 조건으로 하시는데 방송반은 원래 회비가 많이 비쌉니다 예전에 방송반 운영했고 지금 방송반 운영 안 하거든요 국영재맨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라인 잡혀졌네요 3,095원 국영수익챙기사람도 많네요 국영수익챙기사람도 밑에 알아서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1%나면 던지면 돼요 국영도 시간에 파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들이 보면 어제 누누히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전문가님이 6,600원 값 팔려 하는데 그전에 팔면 배신 아니야 배신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챙기는 겁니다 자 6,500원 나오네 수익챙길 사람 챙기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마이정놈 됐다 마이무아놌이가 이러도 되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국영지엠에 매수가 쳐주시고 국전약품 나는 수익챙을 했다는 사람만 숫자 3번 쳐주세요 국영지엠에 매수당값 쳐보시죠 국영지엠에 수익챙하는 사람도 많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국전약품이 2-3% 수익자동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수익 알아서 챙기라고 그랬는데 뭐라는 사람 쳐주를 쳐야 됩니다 국전약품 수익을 한 사람 많네 그죠 방송 듣고 이에서 먹고 튀기는 게 제일 장땡인 거죠 이시를 한 사람 됐고요 이시를 뭐라는 사람 서질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창이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니까 리스크 관리 이런 거 좀 하셔야 되고 2% 수익매도한 사람도 많아요 국전약품 일단은 2% 수익매도 한 번도 있고 본전 본전 매달 보고할게요 그 다음에 국영 삼성중공 볼만합니다 삼성중공 얼마냐면 정지 먹잖아요 정지제를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삼성중공 매수과는 얼마냐면 6475에 그렇지 6470 기하로 사부리 사주세요 자 오늘 삼성중공 추천해 볼게요 추천 하나 나갔습니다 뭐 삼성중공 나갔습니다 삼성중공 왜 추천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 추천사유가 이거 보시면 돼요 정실적 클릭해 보시면 삼성중공 여기 있습니다 삼성중공 언제 정지 먹느냐 이봐라 이거 자이언트 스텝하고 잘가재 위지역 스튜디오 정강행위시 관련지요 삼성중공 위 있는데 7월 23일날 금요일날 삼성중공 정지 먹거든 8월 9일날 재개되거든 이거 알아야 돼 삼성중공 언제 정지 전에 사가지고 재개일 이후에 파는데 재개가 언제 되느냐 8월 9일날 재개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는데 너무 마주시 초단위를 매매하지 말고 분단위 매매하지 말고 주도주 맥점잡이 그것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차분히 하십시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국영지에맨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 두 개를 모아가겠습니다 네트는 지금 메스타일 놓쳤고 국전야포 번지매도 했어요 2%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3% 선절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번지매도를 보고할게요 그래서 지금 9시 32분인데 여러분들 매매 더 이상 하지 말고 국영지에맨 이제 살맞고 사선니까 기다리고 삼성중공 6천370억 괜찮아요 미국시장 폭나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대신에 이제 8월달까지 들고 간다 즉 삼성중공 7월 23일부터 정지 먹어요 3개월 이후에 판다 그런 기법 아시고 하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커피 한잔 마셔도 된다 천천히 해라 숫자 7번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이놈 하루종일 순도 씻지 말고 물도 처먹지 말고 밥도 처먹지 말고 하루종일 방송해라 숫자 77번 쳐주세요 네 커피 마시고 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기법반입니다 어 기법을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방송반 운영했어요 방송반의 회비가 비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좋고 또 보이는 정도 있을 때는 한 번씩 방송하고 꾸준히 방송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나이가 뭐 저보다 많은 형님도 계실 거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들도 계실 건데 나이가 50도만 들어가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요 조금은 방송을 못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좀 낮아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저는 이제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자주 듣고 그러거든요 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타코 치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골프에 아마 작년에 처음 배웠으니까 차분하게 합시다 저 음악 좀 틀어놓고 갈게요 고맙습니다